으아니? 다회용기 대여부터 수거, 세척까지 시흥씨가 다 해준다고요? 요즘 음식점에 배달은 선택 아닌 필수! 하지만 배달이 늘어날수록 일회용기 사용도 늘고, 환경오염 고민도 늘고 북극곰 사이요! 지구 사이요! 뻣! 저 같은 사장님들을 위해 시흥씨가 배달용 다회용기를 대여해주고 있다는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크기도 다양해서 음식에 맞는 용기 대여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는 대여비가? 공! 자! 이야! 지원 손비 찾아라! 손님이 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로 배달 주문하면, 맛있게 조리된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하면 되는데요? 인자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거시오! 손님이 음식을 다 먹은 후, 다회용기를 수거 가방에 담아 문 앞에 놓고, QR코드를 통해 수거 요청하면, 수거 업체에서 다회용기를 수거한 뒤, 깨끗하게 세척까지! 사장님은 배달만 하시오! 여기에 공공 배달 플랫폼 배달 특급으로 주문하면, 선착순 코뻘이 퀄퀄퀄! 이제 음식 배달은 사장님도 좋고, 손님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다회용기로 하시오!